오늘 시장 분위기가 꽤 괜찮은데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은 정말 날로날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종목 AS 바로 들어가 볼 텐데 S&T 모티브입니다 8월 26일 방송 당시의 차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8월 26일 아니고요 올해 8월 26일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S&T 모티브 공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건 방송 당시의 차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위원님께서 공략해주신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요즘에 말씀만 해주시면 그 구간에서 바로 슈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만 작전 리포트 시즌3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실볼 자리 확률보다 수익볼 확률이 높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곳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1년 이상 쭉 끌고 오고 있습니다 추세 저점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털이 훼손되었느냐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수급상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군요 하반기로 갈수록 방산 쪽에서의 매출도 괜찮을 거고요 장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류 쪽도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 시장의 성장성, 산업의 방향성 유효합니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차트를 캡쳐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곳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고 바로 어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121선에 대한 터치 상승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펀더멘털의 훼손이 있느냐 수급의 지속성이 있느냐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과 함께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딱 두 종목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엠젠 솔루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들 말씀을 드렸고요 S&T 모티브 하나는 초단타 단기성 종목으로 하나는 중장기성으로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두 종목 다 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인지 그 다음에 또 살상력이 적은 권총에 대한 지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산안에서 공개가 되면서 S&T 모티브도 올라갔는데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시 5만 5천원 언저리의 목표가 도전은 지속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서 이제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최대 수혜주가 또 S&T 모티브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아주 안전한 구간에 공략을 해주셨기 때문에 방송 보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충분히 누리고 계시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전략까지 함께 잡아주셨고요 최근에 또 저희가 월요일 방송에서 AS 진행했던 종목이 바로 MZ 솔루션이었는데 그 종목처럼 S&T 모티브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AS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코렌텍입니다 7월 19일에 방송이 됐는데 이 종목도 안전한 구간에서 공략을 한 뒤에 지금 한 달여 만에 괜찮은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렌텍을 A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저께 마찬가지로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양자컴퓨터 할 것 없이 모두 다 순환매가 도는 상황 속에서 코렌텍도 7월 19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고 소폭 빠지는가 싶다가 다시 목표가 호가상 한 40원 아래 목전까지 목표가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 모멘텀 투자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봉이 4개 정도 나올 때까지는 홀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손실보다는 수익을 꼭 보시고 나올 만한 위치의 종목들 선정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코렌텍도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대응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 수익 구간이라면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도 가능하다라고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멘텀 투자 함께 하시면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수익권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 또 모멘텀 투자 작전 리포트 3 들어오면서 단기 종목과 또 펀더미터 튼튼한 종목들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분위기 좋은 종목 그리고 체력 튼튼한 종목 챙겨 가시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개될 모멘텀 투자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에 좋은 이슈도 많이 있고 특히 하반기 기대감을 더 끌어모으고 있는데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볼게요 먼저 이슈 모멘텀입니다 이슈 모멘텀 공개가 됐는데 최대의 실적에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JYP 엔터테인먼트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이야기 어떻게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8월 14일 장중 12%까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가 살펴봤더니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돌았던 소식들이 하나 있죠 받은 글 전달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JYP 엔터 영업이익 700억, 800억 이런 전망치가 난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스나 이런 것도 없이 받은 글인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700억, 800억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400억 중반대 438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야, 7,800억 이야기 나오다가 430억 나왔으면 이거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적게 나왔다는 심리 오히려 매도를 부추기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의 12%까지 떨어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펀더멘탈 관점으로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썰, 받은 글, 소문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기존에서 올라오고 있는 영업이익의 체력 매출의 체력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본다면 이 정도 쉬었으면 매수할 만한 구간이 되지 않았을까? 차트상 되돌림 자리를 막고 차익실험 맞았고 그러면 지금쯤 121선에서의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자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고 했기 때문에 JYP 엔터 선정했습니다 네, 이슈 모멘텀 JYP 엔터테인먼트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멘텀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아이돌 프로젝트 추진 가장 적극적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이브가 어제 공개를 했고 하지만 사실상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K나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악동뮤지션이나 이런 그룹들이 데뷔를 해서 아주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붐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북미 지역까지 그곳에서 현지 아이돌에 대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캐스팅을 진행하고 이제 그들이 성장하고 트레이닝 받는 모습들을 유튜브에 하나하나 공개를 하니까 이미 데뷔하기 전부터 팬덤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쩍쩍쩍 나오는 게 7월 13일 유튜브 JYP에도 올라왔다라는 모습들을 본다면 거기에다가 원래 잘하고 있던 기업 그룹들이 있죠 4분기에 트와이스나 있지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 이런 종목 이런 종목 이런 그룹들의 데뷔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트와이스가 콘서트를 더 확장해서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콘서트와 데뷔 그리고 신규 현지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실적과 연계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봤을 때 펀더멘터를 체크한다면 4분기 주요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데뷔 그리고 컴백 이런 것들이 펀더멘터를 더욱더 자극시켜서 주가 부양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하면 공기반 소리반인데 자 지금 모멘텀 반 챙겨봤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나머지 반 챙겨봐야겠죠 차트적인 모멘텀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어제도 저녁방송에서 JYP 엔터를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 저의형 구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세 저점에서 늘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저점에서의 반등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접근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하필이면 추세 저점이고 이곳이 121선 저점이었습니다 저점에서 일주일가량의 횡보가 있었고 그럼 이곳을 아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보다는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MSCI 스몰캡에서 MSCI 라지 미드캡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덱스 펀드가 기존의 스몰캡보다는 시총이 5배 정도 크기 때문에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8월 30일, 8월 31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 있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단가에 대해서는 11만 6,500원, 11만 7,000원 언저리에서 매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14만 원 돌파 여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허 위원님의 종목들이 아주 잘 가다 보니까 위원님의 공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진행을 했고요 금요일 날 진행이 될 텐데 단기 종목이면 단기 종목 그간 모멘텀 투자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도 진행이 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지난주에 매도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덥석덥석 사시면 안 되고 목요일, 금요일 PC 물가지표와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은 하나하나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짤막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허반석 의원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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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